아이콘템 나만 봐봐 참았다 안녕 사랑해요 그거 알아요? 나 오늘 되게 힘들었는데 너보니까 힘든다 고마워 아이콘템 나만 봐봐 참았다 안녕 사랑해요 우리 오늘 뭐 할까? 밥 먹고 카페 갈까? 아니면 영화 볼까? 뭐든 좋으니까 얼른 나와 좀 따봐 아이콘템 나만 봐봐 참았다 안녕 사랑해요 어 여보세요 어 안녕 나 진짜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 내가 진짜 돼지갈비가 엄청 먹고 싶거든 그치? 어 그래서 내가 내일 사줄 테니까 내일 만나자 내일 시간 되지? 그래 내일 봐 안녕 나만 봐봐 참았다 안녕 사랑해요 누나 잠 잘 안 와요? 제가 노래 하나 불러줄까요? 아이콘템 나만 봐봐 참았다 안녕 사랑해요 아이콘템 나만 봐봐 참았다 안녕 사랑해요 아이콘템 나만 봐봐 참았다 안녕 사랑해요 아빠 뭐 달라진 거 없어? 아이콘템 나만 봐봐 머리색 바꿨잖아 너한테 잘 보일라고 바꿨지 이따 약속 잊지 않았지? 보고 싶다 금방 갈게 아이콘템 나만 봐봐 늦지말고 아이콘템 나만 봐봐 참았다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 누나 우리 학교 앞에 영화관이 생겼대 누나 공평화 좋아하잖아 같이 가자 좀 이따 그럼 영화관에서 봐 안녕 아이콘템 나만 봐봐 참았다 안녕 사랑해요 안녕 뭐해 잘 지냈어? 아이콘템 나만 봐봐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봐서 부끄럽다 나는 열심히 연습하면서 지냈어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나 응원해주고 계속 좋아해줘 고마워 잘가 금요일날 만나 아이콘템 나만 봐봐 참았다 안녕 사랑해요 안녕 누나 오늘 또 많이 힘드셨죠? 그럴 줄 알고 제가 선물 준비해봤어요 짠 제가 언제나 누나의 밝은 비타민이 될 테니까요 앞으로도 힘내세요 뿅 아이콘템 나만 봐봐 참았다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보세요 자기 전에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참아요 제 꿈이 될 거죠? 잘 자요 아이콘템 나만 봐봐 참았다 아이콘템 나만 봐봐 참았다 아이콘템 나만 봐봐 참았다 사랑해요 집이야? 응 잘나고 이제 응 힘들었지 오늘도 내일도 파이팅하자 보고 싶다 안녕 안녕 자 이거 조금 캐쳐 타임이에요 여러분 캐쳐 타임 잘 모르고 아이콘템 나만 봐봐 참았다 안녕 사랑해요 아이콘템